사는 게 즐거워 쇼핑은 so fun 먹는 것도 놀이야 여기서 let's play 세상 모든 즐거움 바로 이곳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현대아웃렛 쇼핑이 놀이가 되다 현대아웃렛 자, 오늘은 우리 곰가족 소풍 가는 날이란다 신난다 엄마, 어디로 소풍 가요? 연마을로 갈 거야 엄마, 연마을에 가려면 차도를 건너야 되잖아요 차들이 생생 달리는데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단다 우리 곰들이 차도를 건널 수 있는 육교가 생겼거든 육교요? 정말요? 저 보이지? 저 커다란 다리가 우리가 건너게 될 육교란다 엄마, 육교 옆에 조금만 미끄럼털이 있어요 대박 야, 어디다가 엉덩이 팀이니? 왜요, 엄마? 저도 미끄럼틀 타고 싶어요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그 미끄럼틀은 다람쥐랑 개구리가 다니는 통로란 말이다 그렇지만 저도 미끄럼틀 타면 안 돼요? 저는 아직 깜찍깜찍 귀염뽀짝 애기잖아요 야, 한 번 얘기하면 들어 엉덩이는 곰만 해갖고 일어나! 내 엉덩이가 어디가 곰만 하죠? 네? 너 이 꽁트에서 곰이잖아 아, 곰이었지요 그러니까 곰만 좀 하지 좋겠다 빨리 일어나, 미끄럼틀 부서줘 이미 내려왔어요 낑기면 못 일어나 이재영의 대단한 너라는 곡 오랜만에 들으시죠? 그런데 이게 버전이 좀 바뀌었죠? 2019년도 버전으로 조금 더 신명나게 바뀌었네요 편곡 사운드나 신식기계 신식기계로 사운드가 좀 다르죠? 네 잘 들었고요 야생동물의 로드키를 막기 위해서 만든 생태통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생태통로를 야생동물들 각각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다시 잘 만들었더니 동물들이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사실 그동안은 생태통로가 좀 재구시를 못한다 이런 지적 많았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에 동물들의 특성에 맞춰서 다시 잘 만들었더니 육교형 통로에는 반달가슴곰, 삭담비 등등이 다니고요 귀여워 또 미끄럼틀형으로 만든 좁고 긴 길에는 다람쥐, 개구리, 뱀 등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이용해요? 네 그런데 개구리랑 뱀이 만나면 어떻게 돼? 현장에서? 안녕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뱀 입장에서 생태통로가 아니라 생필품 마트가 되는 거죠? 마트 통로 거기 뱀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슈퍼지 슈퍼 개구리한테 이거 얘기해봤대요? 개구리는 장례식당이고 개구리한테 말해봤대요? 개구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구리를 좀 무시했네 뱀도 또 다니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개구리는 다 반대지 반대하지 또 참 재밌습니다 그것을 얘기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전국에 맞춤형 생태통로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로드킬도 좀 줄어들고 개구리킬은 늘 수 있겠네요 있으나 자꾸 마음에 걸리네 얘네들도 생명이 있다 보니 생태환경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짝 비님이 좀 내렸더라고요 비님 많이 내렸어요 어젯밤부터 해서 혹시 치수 씨 비 타세요? 비 좀 탑니다 비 타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촉촉하게 젖은 눈빛이었구나 기분도 안 좋아요 세 차례 해가지고 문자 보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이쪽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입니다 층간소음 해결사 파크론에서 파크론 버블업 놀이방 매트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탈모음 게어 브랜드 나요에서 루데아 LED 피부 미용기기 바람직한 건강섬을 바디로직에서 골반 교정 타이즈 온가족이 즐거운 웅진플레이도시에서 워터파킨 스파이용권 기분 좋은 꽃길 윤수연의 싸다구 플라워에서 향기 가득 꽃바구니 한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 운전하시는 분들의 무릎 건강을 위한 히딩크의 관절 생생 프리미엄 생수 다미수에서 프리미엄 생수 휘발유 경유 LPG까지 모두 세차처럼 생생하게 불수 원샷에서 엔진 관리용품 세트 비타민 아우스에서 시베리안 차가버섯 배우 이다이와 함께하는 스키니랩에서 행복한 시서스 다이어트 제품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 센스 있는 스타일 제한안경 프랜차이즈 안경기업에서 패션 선글라스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첩첩산 중 외길을 따라가면 여인이 홀로 살고 있는 외딴 집이 있었으니 그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연휴인지 모르겠으나 혼인 첫날밤 소박을 맞고 그곳에 홀로 남아 꼽꼽히 기품을 지키며 살고 있었다 하여 그 고울 사람들은 그 여인을 일컬어 정승마님이라 불렀다 상사 불망은 오매불망이라 하였거늘 오늘도 독야청청 독수공방 유리우누라 유리우누라 독수공방 할 줄 알았더니 왔구나 왔어 아니오자 혼자 사는 집엔 위신지요 유리우누라 예? 어머 깜짝이야 얼굴이 많이 다르네 뭐야 엉슬냄새 완전 다르네 땅판 뭐야 뭐야 이 사람 취한거야 저 우리 집인 줄 알고 내 문을 잘못 두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진 후진 뭐야 저 술 취한 코알라는 아우 진짜 별걸 다 보네 아우 내가 뭐 이런거까지 당해야 돼 아우 근데 뭐 술 취한 작자보니 왜 이렇게 또 급술이 땡기냐 잠깐만 막걸리가 어머 막걸리야 어딨어 어머나 쏨쏨쏨 세상에 없다 막걸리가 없어 완전 똑들어졌어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이날이 때까지 남자는 끊겼어도 집에 술이 끊기는 건 없었던 일인데 요즘 정신머리를 내가 어디다 두고 사는 건지 이걸 어쩌지 여기도 없고 아우 여기도 없네 아 그냥 뭐 즉시 사와야지 뭐 집 근처에 24시 편의점이 생겼다 하니 가자 가자 가보자 아우 요즘은 그냥 조선도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구나 고리 쪽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구나 산구리도 24시 편의점이 다 들어오고 말이다 어 어 저기 편의점이 있구나 있는데 근데 편의점 앞 저 테이블에 앉아있는 저 작자들 자쿠 지금만 뭐지 respective laugh 다른 좀비다 좀비 조금 λ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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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vor.: 이럴 때는 유대 봉화를 눌렀어? 너 자냐? 자, 왜 대답 안 하지? 나 자님의 낭을 다섯 번이나 보냈잖아! 대답해 없어! 답 좀 달라고! 준비해! 어머 세상에, 보고 있으려니까 눈이 다 아프네. 아니 저렇게 모여있으니까 정말 지대로 진사 완전체잖아. 아니 근데 야밤이 길거리에서 저렇게 뭐 술 먹고 떠들어도 되나? 깼어.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사장, 사장. 우리 칠수. 아니 대체 누가 길거리에서 술 먹고 떠드는 거야? 잠도 다 깨우고. 칠수야 울지마.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봐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애 엄마는 애가 잠이 다 깼나 보네. 저기요. 여기 그 술 좀비님들. 여기요. 저 좀 보세요. 길거리에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시끄럽게. 쥐는 말술먹게 생겨서 가까이. 아니 진성립이 쪽도. 취해서 말도 안 통하면 안 되겠다. 갓! 이럴 게 아니라 편의점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아 저 사장님. 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밖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저렇게 취해가지고 떠들도록 냅둬도 됩니까? 아 예. 저도 봤는데요. 예. 아 그럼 어떡합니까? 손님들이 술을 사갖고 나가갖고 앞에 테이블에 앉아 두시는 거를 뭐 어떡해요. 청산 입장에서도 그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막으셔야 할걸요? 왜요? 아 모르셨구나.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손님들 술 마시게 하는 거 그거 다 불법이에요. 아 모르셨어요? 걸리면 편의점 업주가 오천. 오천만 원이야 벌금 때려맞는데. 아 예? 정말입니까? 네. 아니 그건 안 되지. 안 되죠. 세상 상장은 버려야 되는데. 저기 애 엄마 애 엄마 애 닫겠다고 뭐 난리 났어요 약간. 줄부터 뺏어야 돼. 줄부터. 예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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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세요. 예예예. 그동안 저는 멘트 좀 해야 되니까. 예 빨리 빼주세요. 아 예예. 그럼 제가 잠깐 가게 좀. 저 김동이라는 여자 많이 취했던데. 자는데? 자는데. 요즘의 날이 따뜻해지면서. 동의야 좀 하고 있어. 싸우도 좀 돼.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 앉아 음주 소란을 피우는 민폐족들이 있다지. 노래야. 노래야. 거기서 그렇게 고성방가 하면 그 근처 추미들이 잠도 설치고 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거 그거 불법이야 불법. 좋아. 이제 그만 드세요. 그만 드세요. 다들 편의점에서 산술은 집에 가서 조용히 마시자고요. 날 봐. 술 마실 때는 매너 있게 조용히 집에서 쪽쪽쪽쪽 빨잖아. 그나저나 이제 혼술 정말 지겹다. 이거 정말 진심 어린 멘트. 이거 진심. 레알. 정말 멀쩡한 남정내랑 대화 나누면서 러브샷 한번 해보고 싶어요. 샵 연구오일로 저에게 연락 좀 주세요. 조야 아줌마. 네. 진미령이 부르오 왕서방 왕서방인데 어떻게 알았지. 코 빨간 거 봐. 비호감. 왕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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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심해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에이저 헤라이스 에이저 그만해 그만해 에코 빼줘 에코 빼줘 에코 그런걸 해 아무튼 이 여성은 자신의 애완견이 차량에서 뛰어내리자 당황한 듯 속도를 늦췄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개가 큰일을 했네 개 큰일 그래도 지 애완견이라고 몸죽이는 해왔네 그러게 아무리 저 저 얼마나 위험하게 운전했으면 개가 다 탈출했나 싶기도 하고 말이야 그죠 어찌됐건 차량 도난에 음주운전까지 크게 혼내었겄어 아이고 대장애 아이고 뭐라보니 나마저 호흡법 하자 왜 나냐 그걸 갖다 드리대 그냥 꽁투르라도 한번 넘어가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인공지능 AI가 사법고시 1차 시험 예상 문제를 뽑았는디 세상에 적중률이 무려 60%에 다랬다고 효조 그러니까 AI가 찍어준 문제를 딱 공부하면은 사실 합격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지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소시험 문제 무조건 나오문이다 별세계 돼지꼬리 땡크 땡크 그럼 이 문제는요? 네 공부하지 말아 시간 낭비 됐어요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예측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구나 이 AI를 개발한 업체는 한국 순용시험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게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시스템이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가요 시험에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는 이 AI 꼭 뿅뿅뿅 선생님 같죠 여기서 뿅뿅뿅 이런 잔털이나 가시 따위를 뽑을 때 쓰는 조그마한 기구를 뜻하는데 문제를 갖다가 정확하게 콕 집어내는 선생님을 우리가 뿅뿅뿅에 비유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뿅뿅뿅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시험 보기 직전에 뿅뿅뿅 과외를 받거나 뿅뿅뿅 선생님이 집어진 문제 그대로 놨어 역시 뿅뿅이야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뿅뿅뿅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 샵 095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카카오톡은 무료로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는 추첨을 통하여 피부 미용기기 2분 엔진 관료용품 세트 2분 꽃바구니 2분 총 6분들입니다 국내 제장 수행커들이 전해드려요 청수제 나 이거 좀 뽑아줘 흰머리 아 고개 없구나 고개 없어가지고 그렇지 뽀뽀데 뽀뽀뽀뽀뽀 뽀뽀데였어 여기까지여요 자 오늘 노래는 이선희 제 제 왜 그래 슬슬하게 도저히 안 된다 안 돼 우리한테 이런 거 제이에게 제이에게지 뭐 이걸 어떻게 그것처럼 발음을 해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한 번 빠지면 내연할 수 없는 뻘박같은 덕크 뻘잔 신개념 이스타토크쇼 뻘전 4일 맡은 유작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뻘전 고중 출연자 소개하죠 자동소개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나 대표님 수석 대변인 소금 먹는 개불같은 쇳바닥의 소유자 막말요정 관광실례 실례 조심하세요 김순례입니다 네 실례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네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국회가 놀고 있으니 뭐 딱히 하는 일은 없겠어요 노는 게 더 바빠요 여기저기 뭐 모임도 많고요 노느라 바쁘신데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오죠 1,100만원이 넘는 돈인데 네 아주 잘 나옵니다 좋겠어요 하는 일 없이 노는데도 월급 1,100만원 이상 딱 딱 꽂히고 그 맛에 국회의원 하는 거죠 네 그것도 1,100만원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경비까지 하면 넘어갔죠 훨씬 많은데 자 다음 문호동 고임금 반대 분 소개하세요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그 당으로 가고 싶어서 언저리를 뱅뱅 돌고 있어요 나 좀 불러 언저리입니다 네 오늘 벌지는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왜요 뭐 화장실 급하셔 다녀오시면 그게 아니라 왜 순례의원한테는 군항을 물어보고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뭐 소속이라고 차별하세요 왜 이렇게 뭐 말을 지어내요 차별은 무슨 차별이야 놀면서 월급 받고 있는 것은 순례의원과 언저리의원 공통근항인데 뭐를 또 물어봅니까 아니 저 놀지 않습니다 제 근항은 순례의원인가 엄연히 차별화됩니다 차별돼요 알았어요 언저리의원 최근에 뭐하고 지내요 네 견절이는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다음 날인 지난 24일에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지는 이제 시작해보죠 잠깐만요 이거 끝이에요 끝이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고 싶은 말 더 있으면 본인 얼굴 책에 쓰든지 하세요 네 일리아당 광대표가 예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이른바 그만해라 그만해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쳤다고 하죠 18일 동안의 누적 이동거리가 뭐 4080km다라고 밝히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황 대표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힘은 별로 안 들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참 즐기는 표정인데 무슨 말씀 우리 황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KTX를 타실 때도 관용차를 승강장에까지 바짝 대놓고 아주 바짝 대놓고 차에서 내려 바로 열차에 오르셨던 그런 분입니다 승강장에 되는 정도가 아니고 승강장으로 아예 올라 들어왔는데 그 차가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뭘로 들어갖고 내려놓은 건가 뭐 그런 분께서 시외버스 전철 기차 도보 등 서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무려 4,080km를 이동하신 겁니다 이거는 정말 온 국민의 칭송을 받아 마땅한 일이죠 어메이징 박수 세 번 세 번 치세요 듣고 보니 고생하셨네요 과행의전의 아이콘께서 지니 버스 지하철 등을 타셨다는 것은 고생하신 거죠 그래요 거의 고난의 행군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에 매달려갖고 이동도 하고 그랬죠 네 그게 산업안전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어느 좌파가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좌파가 아니고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 개선을 업으로 삼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동안 미화원분들의 수거 차량 뒤쪽 발판에 매달려 이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고를 많이 당한 거 그런 것들을 갖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좀 개선해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분이 그런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게 애쓰는 그런 분인데 유력 정신이란 사람이 떡하니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회선은 안 될 행동 본인이 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 안쓰러워하는 가슴 아픈 그런 걸 하면서 자랑스레 인증서까지 찍어가지고 또 언론마다 다 보도되고 그거 그분이 볼 때 어떻겠어요 왼쪽으로 편향된 좌파의 시각이니 곱게 보이질 않죠 제 눈에는 멋지기만 하던걸요 쓰레기 수거차도 오픈 스포츠카로 만들어서 아우 나 정말 말도 안 나와 황 대표님 클라스 정말 지립니다 지렸어요 하긴 뭐 쓰레기 수거차랑 배경이 은근 어울리긴 하더라고 그럼요 맞춤 포토존에서 인생샷 건지셨죠 그래도요 현행법상 그 이법입니다 이법이니까 앞으로는 뒤에 매달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공간에서 이동하시고 사진을 찍으셔서 찍으시고 그렇게 하길 권유드리고요 거기는 한 번 했으면 됐지 뭐 또 하시려고요 이제는 새 그림 위주로 찍어야죠 새 그림이라면 예를 들어 뭐 아 네 예를 들어서 아 며칠 전에 우리 황 대표님께서 노량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준생 이 공시생들과 호프에서 치맥타임을 가지셨는데 그때도 아주 인증샷 잘 빠졌더라고요 자 사진 보셔요 잘 나왔네 진짜로 그죠 그죠 청년들 옆에서도 끌리지 않은 이 외모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런데 빛은 뭐 날 수 있는데 사진하고 그 당에서 발표한 발표 내용하고 결정적으로 틀린 부분이 보이네 틀린 거요? 뭐요? 호프에서 치맥타임 가졌다며요 네 사진은 사이다 뿐인데 그래요? 봐봐 어디? 어디 맥주가 있어요 다 전부 사이다인데 이게 그럼 치맥이야? 치사지? 뭐 이런 걸 치적질하고 그랬어요 유적가님 정말 치사스럽다 치사한 게 아니라 디테일이란 거지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 몰라요? 아유 어떻게든 흠집 내보려고 아유 하여간 좌파들이란 아니 좌팍 꼰대한테 뭘 바래요 또 또 또 무슨 좌팍 꼰대 소리 또 나와 좌팍 꼰대 소리 듣기 싫으시면 그렇게 사사건건 지적들만 하지 마시고 잘한 건 좀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해 주세요 어 그래 그럽시다 뭐 뭐 칭찬 까짓 거 어렵나 내 진김에 상도 줄게요 상도 어머 상이라뇨? 아 참 뭐 또 뭐 밥상 진상 밉상 뭐 그런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황금종료상 황금종료상? 네 1라당 밖으로 도는 동에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제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 입법에 신경 좀 쓰시고 민생 투어는 그만 종료하시라고 황금종료상 드리겠습니다 황금종료상 종료상이 아니고 종료 종료상 종료요? 종료 아무튼 황 대표님 좋아하시겠네 근데 상을 주는 주체는 어디예요? 주체는 깐네 깐네요? 깐네 깐네는 들어봤는데 깐네는 처음 들어봤는데 어디면 어때 상이면 됐지 그렇잖아요 깐네 깠어 딸바보 김희연님 오셨네요 예 쌀쌀쌀 나뭇집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하나에도 심쿵 깜짝이야 깜짝이야 하고 있는 심정상태의 볼회원 김희연입니다 근데 김희연님 오늘 의상이 평소와 다르십니다 흰색 와이셔츠에 배낭을 메시고 그러네 보니까 잠깐만요 이거는 황 대표님 대장정록 같은데 어이 역시 누설미가 참 날카로운 우리 언젠이 어 기가 막 바로 알아보시네 저 잠깐만 웃어도 돼요? 김희연님 왜 황 대표님 따라하세요? 혹시 따라쟁이세요? 참 웃음소리 참 기분 좋지 않습니다 본의원 따라쟁이라니요? 같은 당 동료 요약에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막말이 아니라 어느 날 K통신사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할 때 본연히 떨치고 나서서 증인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는 본의원의 전력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분께서 따라쟁이라고 평화바레지라 하고 아시는 것은 본의원의 정치 생명을 이번 참에 그야말로 심쿵사시켜버리려고 하는 우도로밖에 네네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옷을 안 어울리게 입고 오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웬 아이셔츠 바람에 배낭이야 이번 황 대표님의 대장정이 물론 우리 당의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긴 하였지만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이 외연 확장 외연 확장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전 원내대표였던 오리얼이 황 대표님의 바통을 이어받아 외연 확장이라고 하는 참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민생 속으로 걸어들여가려고 하는 외연 확장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천절이라 영이 바라니까 그런데 김 위원님 와이셔츠 바람에 배낭을 메고 계시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 영장 나오면 영장이 나오다니 뭐 얘기하는 게 지금 차림새가 딱 야반도주 룩이에요 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치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한 패션 같아요 그러네 갈까라 해봐야 돼 모자가 양복 빨리 우아기 갖고 와 빨리 우아기야 뭐해요 또 우아기 좀 정정하게 만들고 그나저나 우리 피디가 노래를 제대로 틀네 조용필의 고독한 런어라는 곡인데 야반도주 룩하고 잘 묻는데 진짜 잘 묻어갑니다 고독하게 런어 하는 거예요 야반도주 누가 야반도주 한다고 합니까 뭘 여름 만일 도전을 하더라도 백주 대란에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요 좋네요 명곡이에요 고독한 런어 주은필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게 딱 집어서 뭔가를 이렇게 잘 집는 사람도 뿅뿅뿅 도사 이런 얘기를 하고 네 그거 맞죠 이렇게 흰머리 뽑는 거 그걸 이걸로 부르는 거 맞죠 이렇게 텐션이 있어갖고 이렇게 맞죠 핀새처럼 생긴 거 맞죠 맞죠 그거 맞죠 우리나라만 있는 거 같아 그런가 염색하고 이렇게 뽑는 거 또 틀려요 흰머리 뽑는 이 행위가 사양에도 있나요 흰머리 뽑는 거 못 본 거 같아 내가 침팬치들이 뽑는 거 맞는데 아니 그게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겠죠 일병뿅이 사양에도 있을까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갑자기 그분들은 워낙 뭐 그런 거 신경 안 쓸 수도 있으니까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뿅뿅뿅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좀 잘 맞추시는 편이에요? 최수 씨는 어때요? 매사에 어때요? 맞추는 편이에요 맞추는 편이에요 이것도 저는 문제 나가자마자 맞췄어요 아 뿅뿅이 영어로 핀샷 아니냐고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은? 정답은 쪽집게 쪽집게였다고 하네요 네 선물 드려야죠 피부미용기기 두 분 받으실게요 9471 그리고 2788 재미있는 오답 중에 엔진관리용품센트 두 분은요 4127님은 쪽제비 선생님 0554님은 빨래찌개 선생님 네 두 분 드리고 꽃바구니 두 분이에요 3833님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보내주셨고 섬마을 선생님이라고 보내주신 187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가 개별 연락드리고요 선거표 게시판에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훈아씨가 이번 5월에 새롭게 발표한 앨범 버투라는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오늘 들어볼 곡은 자네 자네 아니면 자네인가요? 자는 건 아니에요 자네 들으시고요 잠시 후 박언니와 함께 올게요 마음이 떠나면 몸도 가야하네 누가 울거든 그냥 두 시계 실컷 울고 나면 9595쇼 9595쇼 해치수와 박히지네 9595쇼 자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요 아 분위기 시작하네요 선물 한번 좀 들어보려고요 들어보려고 한번 저희가 짜봤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김바다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인데요 과요불금님이 신청하셨는데 과요불금님께서는 특별히 김바다 버전을 신청하셨으나 이 노래는 원래 이 그룹의 노래입니다 깜짝 퀴즈예요 이 그룹은 누구일까요? 두 글자죠? 네 힌트 힌트 김태원 혼자 하냐? 다 좋습니다 힌트 우박 끝날 때까지는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요톱10 50주 연속 시청 기록 도토질의 무대 총소를 도맡았던 엔딩요정 전국노래자랑 최연소 심사위원 출신 목청 하나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전설의 박언니 그녀가 돌연 무대를 떠난 지 온 30년 만에 수제자를 들여 가창 비법을 전수하기 시작했으니 이름하여 우주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우 박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주최강 박언니 노래교실 선생님 박언니예요 네 정말 반응 따갑습니다 아직까지 따갑고요 실감합니다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박언니가 코너가 없어집니까 이래 불안불안들 하시는데 이번 한주는 계속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기요? 네 월요일을 한다고 한주 보장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요일날도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만해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박자를 맞춰줄 때도 됐다 출산 체크할게요 배칠소 네 아유 반가워라 반갑고요 아유 피아노 신청곡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왔다지 아니요 퀴즈 정답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퀴즈 정답 오늘의 퀴즈 정답 어 일단 이걸 네 비아노 당신의 이야기에 온 곡은 누가 불렀을까요? 정답 부황 여기 부황 부황이 많아서 부황 자 여기 좀 집중합시다 자 자 자 뭐 오늘 신청곡 뭐 들어왔지? 이거 하나 있어요 난이맘님 피아노 신청곡 남겨봅니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반주에 맞춰 칠수 학생의 노래도 듣고 싶어요 이게 제가 교육을 하나도 못 받아서 지금까지 이게 명곡이지 그러나 오늘은 이게 좀 빠른 템포인데도 불구하고 좀 비도 내렸고 했으니까 조금 분위기 있게 가보자 아까 요청이 있어요 뭐요? 좀 이렇게 과하게 멋내서 해줘요 과하게 아니 있잖아요 과한거 좀 과한거 자 갑시다 오우 센대 오우 센대 센대 에이 아 아 네 아 아 아 이게 노래를 딱 배릴 수 있는 한계점에서 거의 간당간당했는데 배릴 수 있는 한계에서 여기서 딱 끝을 냈습니다 이게 수봉언니와도 우리 노래교실 출신이기도 하고 이 언니가 이걸 많이 듣는다고 칭찬 많이 해줬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믿네 여기 셀럽들 많이 와 오늘 저기 수봉언니는 좀 바쁘셔서 못 왔는데 그래서 특별한 게스트 내가 한 분은 모셨거든 게스트 누구요? 석이 오빠 오빠 나와? 나와 있습니다 JTBS 손석이고요 일단 출연하라고 해서 일찍 좀 오긴 했습니다만 일찍 너무 일찍 같아 제가 뭐 할 일이 있나요? 아 좀 이따 나올 거야 오늘 오빠야가 주인공인데 기다리고 계세요 안 믿는 표정이네 일단 마이크 앞에 앉은 김에 펜레타를 우리 칠수랑 번거로 가면서 소개를 하면 너무 좋겠다 온 김에 해주실 수 있죠 이거 제가 읽어드리면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니까요 유임을 드려라 두 번째 네 번째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 거야? 재수가 먼저 하고 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석이 오라버니 네 불편해요? 괜찮습니다 재수야? 아 그거 시작하잖아요 지금 석이 오빠 네 약간 디테일은 여기까지 KDW님 월요일 아침부터 지각해서 혼났어요 우산 안 갖고 갖고 비도 쫄떡 맞고 버스 놓쳐서 택시 타고 제대로 모피의 법칙을 느꼈습니다 자 머피의 법칙을 느꼈다 카는데 이거 뭐 버스 놓치고 택시를 탔다고요 그냥 뭐 편히 갔다고 생각하시고 예보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는 비비 맞지 말기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 당연하지 뭔가 뭐 코멘트가 없다 자 다음 네 두 번째 사연이군요 149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올리는 소리 싫어하고요 네 족집개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신랑이 거짓말을 하면 제가 족집개처럼 바로 알아내거든요 신랑이 저보고 FBI 요원 같대요 자 이런 거는 뭐 촉 세운다고 하죠 뭐 촉 세우는 거 하면 또 나이 박언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여자들 대한민국의 여자들이라고 하면 다 FBI야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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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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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 촉이 이상하게 맞다 이상하게 맞더라고요 다 맞다 조심해라 조심해 다음 0986번 시진씨 목소리는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최고야 웃겨 불어 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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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뻐 목소리가 이쁘다고 이래도 이래도 예뻐 야 당황스럽네 당황스럽네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뭐 리얼이 또 하프게 나와야 바리 먼저 나타나 오늘 모른 도로의 이별이 아쉬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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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잡았다 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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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하세요. 상당히 거국하고요. 제 차례입니다. 음악 주시고요. 서영옥 씨가 보내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를 해서요. 2주마다 집에 오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남편 오면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여기까지. 왜 얘기를 안 해요. 뭐라도 한번 해주셔야지. 뭐 2주마다 집에 오시잖아. 이런 게 뭐냐면 여기까지라고. 이런 게 뭐냐면 진행자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PD가 위험한 거야. 자 펜레타 읽어봤고요. 이상한 영상. 오늘 노래 배워볼게요. 우리 석유 오라버니 앉혀놓고 너무 우리끼리 떠들말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석유 오빠 출연했는데. 석유 오빠 출연해서 제가 특별한 노래 준비했어요. 저스틴 팀브레이크. 캔트 스탑 더 필링. 막상이면 배철수 임진모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아니 아니 이 노래는 석유 오빠가 등장을 해. 제가 등장한다고요? 그래. 뭔 소리야. 무슨 저스틴 팀브레이크 노래. 석유 씨가 나와. 춤을 그래 잘 춘다고? 제가 무슨 춤을 춘다는 얘기예요? 대놓고 노래해서 석유 댄싱. 석유 댄싱. 이러던데. 아 진짜로? 내 숙은 내 숙은. 자 노래 들어볼래요? 이거 인정할 때까지 들어보자. 한 번 더. 예. 들리긴 들리는군요. 순수기 댄. 예. 들리긴. 순수기 댄.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인정하겠고요. 아니 기분 나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수기 댄. 한 번만 더. 두 가지. 진짜 들리네. 이거 어디서 찾았지 또? 어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를? 자 석유 오빠가 이거를 제대로 맛깔나게 한번 원곡 큐 주이소. 예. 원곡 큐. 자 이 곡 들으면서 이제 퀴즈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원곡을 부른 밴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부황이 가장 많이 부릅니다. 부황. 잠이 품은 쑥듬. 정답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연구 1번 짧은 건 오시면 긴 건 100원 메신저는 무료입니다. 저스틴 틴버레이크 Can't Stop the Feeling 들려요. 들려요. 오늘 이 곡을 사용할 수 있게 모티브를 제공해 주신 송정의 좋은 사람들의 그 어느 날 끝곡으로 듣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그 애청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그때 저희가 좀 하나 뭐 뭐 얻었어요. 저희가 하여튼 그분을 특정하지 못해서 하나 받았어요. 특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밝힙니다. 뭐 그때 우리가 얻은 어떤 힌트적인 거 저희끼리 있었던 얘기대로 해요. 얻어 걸렸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 퀴즈 내드렸잖아요. 오늘도 비도 오고 선물 좀 나눠드리자 해갖고 그냥 한번 내드려본 건데 정답은 부활이었고요. 7748님 3498번 남자는 주몽님 0986님은 이제 부활 맞추셨는데 그중에 4213번이 계세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재미있는 오답 부황의 창시자 제일 처음에 1번으로서 이분을 다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가버스 5분 보내드립니다. 4213 7748 3498 남자는 주몽 0986님께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깜짝 퀴즈 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선물도 받아가시고 문제도 풀어주십시오. 그 와중에 제보자 찾았네요. 벤일드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손석기 댄싱을 네. 그러면 벤일드님께는 해당 게시판 송정혜씨 프로그램에서 선물을 드리도록 구호구 구호구 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요. 송정혜씨 쪽에 계시는 분인데 네. 선물은 송정혜 좋은 사람들로부터 받으시길 바란다고 냉정한 방송입니까? 저희는 어차피 그렇잖아요. 오케이. 저희도 영업이 있는데 저희한테 장사 그만하래요. 우리 고객이 아니라서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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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어지럽히는 가짜뉴스와 백성을 속이는 헛된 말들은 받아라. 뉴스 곤장 반가워요. 반가워요. 뉴스 곤장 초대 곤장 맺힐 수 인사 때 반가워요. 반가워요. 곤장기의 마스코트 곤마 박사령이요요. 한 줄 여는 월요일의 곤장이야. 네. 기운처게 한 번 쳐볼까? 그럴까요? 오늘 뉴스 들어오세요. 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하. 소개 좀 해주세요. 보수 1 야당 골 효상 강의원이라고 합니다. 조택일보 골 출신이시잖아요. 효상 강의원님. 네. 그래요. 현 의원 신부님은 충분하죠. 조택일보 골 전력까지 언급을 왜 하시나? 왜요? 부끄러우시나요? 의원 대신 외에도 조택일보 대변인 같은 짓 많이 하시던데? 짓? 대변인 짓? 지금 대변인 짓이라고 했어? 대변인 같은 짓이라고 했고요. 주호는 없으니까 패스죠. 주호가 없잖아요. 오늘 어떤 뉴스 갖고 오셨는지 알겠네. 알겠어. 지난주 한미정상관 통화 내용 공개와 관련된 뉴스 들고 핑계 달라고 오셨겠지. 그래. 오늘 공개했다고 조정과 여당이 난리 난리를 치고 있는데. 조정과 여당뿐이 아니에요. 귀당 내부와 보수 측 인사들 또 특히나 외교관 출신들이 아주 강력 비판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밝힌 거예요. 이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알 권리. 알 권리. 중요한 권리고 보호받아야 마땅한 권리지요. 그런데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고 말고 우리나라법에 국민의 알 권리 및 정보 공개 청구를 보장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보 공개법이라고 해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공공기관이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 될 의무를 담고 있는 그런 거죠. 그 권리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조정에 정보를 공개했는데 왜 돈 이래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못마땅해라. 그런데 정보 공개법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정보 공개법 제9조에 이런 조항이 있네요. 뭔 조항? 국가안보나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게 뭔데? 정상관 통화 자료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이죠. 아까 내가 언급한 것 중에. 국민의 알 꼴을 위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도 공개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교관계 사항이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아니지 않소? 어머?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 신기하네. 한미정상통화는 북한과 관련된 그런 의제로 안보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원래는 상급 비밀로 분리됐어요. 상급 비밀이란 뭐예요?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료로 이미 돼 있었다는 거예요. 알겠고. 1급 비밀도 아니고 상급 정도인데 되게 빡빡하게 구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효상강 의원님이 공개한 통화 내용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 논의와 구체적인 시기, 동선이 담겨 있어요. 또 방안까지 일정도 있어가지고 국가안보를 할 줄 우려가 있어요. 그거를 뭐 그리 우려하고 그러나. 그 뿐 아니에요. 양국 모두 방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쪼르르 공개했다? 미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뭐 그거는. 그러니까 그 당의 상현윤 의원마저도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라고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 지혜지 조정 때 그쪽 좌파 진영에서는 왜 한일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고 그렇게 말했어? 지혜지 조정 때요? 그죠. 15년 12월. 당시 조정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체결했다고 밝히자 이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이른바 민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거 그 얘기죠? 아 그렇소. 자기들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 껄리라면서 공개하라 공개하라. 그래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국익을 해친다고 안 된다고. 하하하야. 나 좀 웃을게요. 이거 바로 내로나물 아이고 뭡니까? 웃었어요? 웃었지. 그래갖고 지혜지 조정에서요. 공개 안 했잖아요. 공개 안 했어요. 안 했었나? 안 했어요. 양국 정상의 통화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공방의 대상에 될 우려가 크고 다른 국가와의 회담에서도 앞으로 신뢰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안 했어요. 더구나 그때 한일 정상 간 통화 내용은요. 일본 조정에서 내역을 공개했어요.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막 해가지고 이게 기밀이 아닌 게 돼버렸어. 이번 사회원하고는 전체적으로 완전 달라가지고요. 그때 이걸 여기다 들이대고 가기는 그럼 우리지. 그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뭔데요 그러면? 내한테 이 정보를 건네준 사람을 찾으려고 공무원들의 휴대폰을 고마 들었다는 게 이 사건의 본질. 유출 범을 잡으려면 어떡해요. 무슨 그 본질을 그거야말로 본질을 흐리치는 거죠. 아무튼 저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파헤칠 기밀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얼마나? 이번에는 일급비밀 큰 거 하나 걸려야 될 텐데. 이야 저쯤 되면 저게 밀정 아니니 밀정? 그러게요. 어? 아 정말? 어디 밀정 있냐? 어디가 이루어진 거 저걸 하면? 가시죠. 가자. 어디서 권장이시여? 권장이시여. 국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해놓고도 국민의 알 권리 훈훈하며 뻔뻔하게 나오는 1야당 강의원을 비롯한 이 의원들의 적반하작을 적반하작을 진실의 매로 건네켜주시옵소서 색색색. 세상이 이렇게 나요? 아 뭐예요? 야 니수 권장 생긴 일에 이 정도 수위는 처음인 것 같아. 왜? 야 내 판단인데 이거는 천장 판단인데 이거 비공개하는 게 맞아. 저의 청취자 알 권리거든. 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거는. 그러니까? 방통이 앞으로 신뢰 문제도 걸려있고 특히 저 PD 두 명. 응. 쟤들도 문제가 있고. 그럼 비공개로? 비공개로 해야 되겠다. 아. 안 돼요. 공개되는데? 두 대요. 몇 대까지 공개할 거예요? 몇 대까지 공개할 거예요? 몇 대까지? 세 대까지? 쟤들은 뭐 막 공개해? 천태만산이죠. 그렇지. 윤수현이에요. 비어는 오후 커피 한 잔과 나를 위로한 노래가 있는 건 낯설은 사람과 함께 듣고 싶어 배칠수 박히지 내 9595쇼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일 좋은 TBS JTBS 손석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개임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도 개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이를 두고 개임업계는 개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다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오늘 팩스터치에서는 개임 중독이 과연 질병인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아니, 아니. 짚어보기 전에 개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건 그만큼 개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다. 그것 아니요? 가만히 있는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자녀. 그런 게 아닌 것을 뻔히 암소. 뭔 개임을 죄악시한다. 또 아까 뭐라고 그랬지? 과도한 조치? 이렇게 씨부리면서 큰 소리를 내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봄철에 씨를 뿌리기는 아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개임 산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개임업계 쪽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칫 개임 산업이 위축되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를 표하는... 아니, 우리나라가 개임으로 돈 잘 버는 것을 나도 알고 서기도 아는디 그걸 정부가 모르겠냐. 개임 산업이 잘 나가는 걸 암소도 정부가 그걸 죽이겠냐고. 그것이 아니지. 게임도 근절하게 가야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아니게 그러는 것 아니요.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말 안 끝났어. 건강하게 게임하는 사람을 잡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자녀. 비정상적으로 중독되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건데 그걸 왜 모독해하느냐? 왜 모독해? 아니, 진정하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아니, 진정하시고... 그짝 논리대로 따지면은 게임 중독자들을 내비로 두라는 소리밖에 더 드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게임 회사들 말이여. 나 할 말 할게. 비정상적으로 중독되어가지고 게임하는 사람들이 메인 유저님께 그거를 방치해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이런 속내 아니여. 내가 뭐 모를 줄 아는가? 아니, 모를... 그건 너무 말씀이 과하신 거 아닌데...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기회는 중독자들을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큰 이득이 되니까 뭐 중독이 되든가 말든가 뭐 그거를 막지 말라라는 소리로밖에 나는 안 들리고. 그리고 내가 기사들도 쫙 봤어. 내가 다 서치했어. 이런 제목도 있더만 게임 중독도 질병이면 결석해도 되나? 야! 그러면은 핵격하지 마! 핵하지 마! 졸업하지 마! 핵격 안 가도 돼!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시면... 게임 중독 심각한 애들이 하루 학교 뭐 빠진다고 뭐 되는 수준이야? 뻔히 함성으리. 아니, 무슨 저희로 저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다 보인게 이렇게 내가 오늘 소리를 지르는 거여? 누가 모를 중화로? 인류금윤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는 이긴 알겠네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오늘 좀 과하게 좀 소리를 질렀는디 좀 다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글쎄요. 게임 중독의 진단 기준이 명확히 규정된다면 오히려 건강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판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게임 유저들도 오히려 더 떳떳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모호한 것보다는. 왜 그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그렇다 보니 우리 인류금윤도 과민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거는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5월 27일 월요일의 팩트터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건무 테마 게임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괜찮은 게임이에요.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줄여서 우사이 이번 주 우사이 주제는 오기입니다. 오늘은 추진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준비했어요. 오기.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말하죠. 괜히 고집부린 얘기, 고집에 관한 얘기, 오기 얘기 다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091번, 짧은 건 50번, 긴 건 100번. 가까워도 무료고요. 말머리에 오기라고 달아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택에 대해서 방송으로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건강한 기운 CJ 함뿌리에서 구중구포 흑삼 세트를 드리고요. 안 좋은 예! 구워 구워 쇼님. 5기, 6기, 7기. 저는 10기. 저는 과 3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요. 음악 주세요. 며칠 전, 8살 딸과 아내가 여자들만의 데이트를 하며 둘이 외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모처럼 집에서 혼자 푹 쉴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카드를 쥐어주고 둘을 내보냈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왕동가스 2만 3천 원. 이렇게 밥값 지나가고 현금 인출기에서 1만 원이 출금됐습니다. 뭐냐? 길거리 음식이라도 사 먹나, 이거? 뭐야, 이거? 현금이 왜 또 필요하냐? 둘이 뭐 하는 거야, 이거? 또?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몇 번씩이나 현금 인출기로 현금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카드 잃어버린 건가? 아니면 급하게 현금 쓸 일이 막 생기나? 불안해져서 전화를 했더니 어, 여보세요? 뭐해? 왜 자꾸 현금을 재뽑아? 자꾸 전화해. 아니, 그러니까 왜 현금을 뽑...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미안, 끊어... 아니, 현금을 몇 번... 여보, 여보시오? 여보시오? 아내에게 전화했더니 다급한 목소리만 들리고 별일 없으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로부터 한참 뒤, 집에 아내와 딸이 돌아왔습니다. 딸은 울고 있고요. 아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울어? 당신이 또 왜 그래? 누가 뭐 돈 달라고 그랬어, 돈 주고 뭐 해, 그래. 그게 아니고, 사실은... 사실은!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어휴, 그래? 인형 뽑기? 어, 한번 해보자. 엄마가 이런 거 되게 잘한다. 와, 진짜? 딸, 뭐 가지고 싶어? 여기 있는 거, 옆에 엘사 인형 그거. 오케이, 엘사. 가보자. 아, 아쉽다. 안 된다. 다시 해보자. 자, 돈 넣고. 아, 곰돌이 인형 없었어도. 엄마, 잘할 수 있다며. 기다려봐.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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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걸렸는데. 아, 씨. 엄마, 아, 왜 그래. 아, 진짜 화를 안 해. 아, 무서워, 아, 왜 그래. 동전으로 바꿔와. 아, 넌 더, 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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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하고 싶을 테니까. 엄마, 나 괜찮아. 안 가져도 되는데 이렇게 승지를 내. 포기란 없지. 우리 딸, 딱 기다려. 엄마가 뽑아줄 거야. 아니, 안 뽑아도 된다니까. 아, 아, 발 걸렸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정말. 잘한다.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거든. 그냥 머리만 이렇게 툭 치면 성공인 거네. 그만, 다 됐어, 됐어, 됐어. 알았네, 알았네. 나 딱 한 번만 더 갔다 올게. 그만해. 아, 나 그 앞에까지 내가. 알았다고, 안 돼, 너, 너. 엘사, 엘사. 엄마, 제발 그만해. 아, 엘사. 아, 아내는 딸에게 인형을 뽑아주려고 오기 부리다가 결국 인형값 몇 배의 돈만 쓰고. 아이고. 그럼 뭐 다른 걸 하다나 딸려오게 되는데. 그래. 아무것도 뽑지 못했던 거예요. 여보. 그 돈으로 인형을 샀으면 한 두 개는 더 샀겠지. 여보, 내가 딱 뽑기 좋게 만들고 왔거든. 두 개 진짜 그냥 다리만 하나 딱 걸잖아. 그러면 걔가 내 앞으로 와. 나 자꾸만 아른아른거려. 아, 갔다 올게. 갔다 오면 안 돼? 아, 다음 사람 뽑아. 다음 사람 뽑아. 아니, 아니야. 갔다 올고 싶어. 엄마 그만해. 네. 무서워. 이런 대사들, 이런 대사들. 인형 뽑기 집 앞에 가면 엄청나게 하는 거 들을 수 있어요. 아빠, 우리 엄마 무서워. 여러분, 게임은 게임일 뿐. 별것도 아닌 일에 오기 부리고 열려며 힘 빼지 맙시다.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미련한 사랑도. 두려운 다툼도. 서로 미워도 이젠 울지 말자. 그래, 여기서. 갑자기 그만하네. 그만하네요. 왜 깜짝이야. 가비엔제이 그만하자. 그만하자. 듣고 오셨습니다. 인형 뽑기 가면 그거 진짜 그래요. 승부역이 거기서 나와요. 극 공감되고요. 이게 이제 한 번 시작이 힘들어서 그렇죠. 여기 시작이 되면 간당간당 걸려가지고 코앞에서 툭 떨어지면 딱 한 번만 더 해보자. 거기서 사람의 성향 분류가 된다니까. 치수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냥 말아요, 그냥. 그런 거 되게 고집없어요, 저는. 좀 하다가 이렇게 아야, 아야, 아야. 바로 포기하는구나. 금방 포기해요, 금방. 저는 바로는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집착은 아닌데 한 중간 정도. 몇 번 정도 해요? 큰 번 더 해보자. 그런 걸 한 두세 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라고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요. 약간 남자들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약간 남성들의 특징인데 시스템을 봐, 이렇게. 이게 지금 되는 거, 그게 지금 손가락에 힘이 어느 정도고 각도를 봤을 때 꺾을 때 턴다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잖아요, 얘가. 탁탁 터러져서 각개춤을. 각개춤 출 때 너무 많이 흔들면 계속 떨어져요. 딱 그걸 봐. 아, 이건 원래 안 돼. 그러면 안 돼. 저 옛날에 바닷가재 잡은 사람도 봤어요. 아, 그 주인 아저씨예요. 보통 주인 아저씨가 할 때는 악력 조절이 돼서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저도 한 번 양주를 뽑으시는데 그게 몇 년산인 줄 알아요? 투이어스. 그거 주인 아저씨 형님. 2년산. 2년산 뽑으시더라고요. 2년산. 2년산 뽑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냥 재고 아니에요, 재고? 그런 것 같아. 그럼 옆에서 박수 치고 와! 그런 게 이제 윈드 캐처라고 바람잡이. 바람을 잡으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 월요일날은 또 빨리 마치는 맛이 있어요. 네. 이분한테 잘해야 됩니다, 다들. 친애하는 마누라. 네, 윤호의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최일구의 허리킨 라디오도 애청해 주시고요. 김보빈의 뉴스 이어지는데.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편안하게 놀러오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너무 많고 후회 많고 사랑하는 마누라 기쁜 우리 마누라 고 웃음만 치지 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